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5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가주어와 가목적어를 배웁니다.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 특별히 주어와 목적어를 쓰일 경우에 이거를 가주어나 가목적어 처리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먼저 가주어부터 보시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비동사 같은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보어가 뒤에 이렇게 보어가 붙을 거 아니에요. 주격보어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뒤로 쭉 빼는 겁니다. 뒤로 쭉 빼고 그럼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여기에 허전하니까 가짜 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슬.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주어인데요. 그런데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 쓰고 보어 쓰면 돼요. 굳이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가 목적어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가 목적어를 언제 쓰냐면 이제 오형식에서 그렇죠? 문장의 오형식에서 문장의 오형식의 문형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이 목적어의 보충설명어인 목적 보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오형식 문형에서 이 목적어의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이제 대절도 올 수 있겠죠? 이거는 아까 전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그 부분에서도 이 투부정사 대신에 여기에 대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대절이 올 수도 있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오형식에서 이렇게 목적어의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올 경우에는 얘를 무조건 뒤로 보내줘야 됩니다. 보어 뒤로 그렇죠? 목적격 보어 뒤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투부정사가 쓰이겠죠? 물론 대절이 오게 되면 대절이 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자리가 허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가주어 이술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형식에서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자리에 투부정사와 대절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가 목적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주어는요. 가주어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그냥 써도 되고요. 대절을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부정사가 너무 길 경우에 그렇죠? 영어는 주어가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는 뒤로 빼는 것이 좀 더 이 문장의 그런 비율과 구조상으로 좀 더 매끄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형식에서 가 목적어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때 이 잇 보이시죠? 이게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뭐예요? 투 테러 라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예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떻다? 이즈렁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문장은 뭐였습니까? 원래 문장은 투 테러 라이가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있고 이즈렁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투부정사를 그냥 주어로 냅둬도 돼요. 그런데 뒤로 옮겨도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가 목적어죠. 위가 주어고 consider가 오형식 동사예요. 그죠? 오형식 동사인데 여기에 이때 이 시 가 목적어가 되겠고 진목적어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가 목적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떻다? wrong. 잘못됐다는 걸. 그쵸? 자 여기다가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 한번 써볼게요. we consider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세 자리에 to tell a lie 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wrong이죠? 이렇게 쓰면 맞는다 틀린다? 이거는 틀려요. 이렇게는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to tell a lie를 뒤로 옮겨줘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것도 가주어죠? 진주어는 to see you again이에요. 너를 다시 봐서 좋다. 그쵸? 너를 다시 보는 것이 good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ow is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4번에도요. 자 이 시 가주어고 그 다음에 진주어가 to try to decide on man's worth가 되겠죠? 끝까지 이제 밑줄 쳐야 될 것 같네요. 자 잘못됐대요. 뭐가? to try to decide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 여러분 try는요.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와 ing가 올 때가 뜻이 완전히 달라요. try 투부정사 할 때는 이 투부정사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의미가 있고요. try 다음에 ing를 쓸 경우에는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노력이고 얘는 그냥 해보는 거고 자 그래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대요. 뭐에 의해서? 그의 occupation 직업이죠. 직업이나 position 지위죠. 지위 그쵸?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나 지위에 있는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 그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 조건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5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가주어죠. 진주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to tell all the doings of his day 자 말하는 것 그녀에게죠. 이 사형식 동사니까 테리 그녀에게 the doings 행하는 것들이죠. 뭐를 행해요? 그의 날 바로 그 남성의 날의 행하는 것들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다? was a habit with him 그에게는 습관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에게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그쵸? 어떤 남자가 자신이 하는 것들 낮 동안에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게 습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요 이것도 가주어고 이제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패스미스틱하게 되면 이게 비관적인이죠. 반대뜻은 뭐가 있어요? 비관적인의 반대뜻 비관적인의 반대뜻 낙관적인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업티미스틱이 있겠죠. 업티미스틱이죠. 이거는 낙관적인. 패스미스틱은 비관적인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이 되는 것이 어떻다? 쉬워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쉽습니까? 투 인덜지인이에요. 인덜지인은 뭐뭇에 빠지다 탐닉하다죠. 값싼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도 쉬운 거죠. 여기에 이리즈가 생략이 돼있다고 보시면 되죠. 앞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투 스티을 비트윈 더 투 이번에는 투 부정사를 그냥 주어로 냅뒀네요. 그죠? 이걸 뒤로 옮겨도 되는데 자, 둘 사이에서 스티얼 스티얼은 조종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조종하다 둘 사이에서 조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다 라고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거는 표현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게 가져어져 그리고 뒤에 투 피니시 더 워크가 진주어입니다. 이 일을 끝내는 것이 그쵸? 이 테이크가 여기에서는 사형식으로 쓰인 거죠? 사형식 I,O,D,O 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하다 이때는 이때는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에 그 얘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 걸리는 거죠. 그쵸? 예 자, 요일을 갖다가요 조금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가 아니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툭 다음에 그냥 바로 시간이 나옵니다. 투 데이스 그쵸? 투 데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힘을요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의미상의 주어로서 포 힘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 피니시 더 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테이크 다음에 바로 이제 시간 등이 걸리다 해서 시간이라는 시간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가 나오고 투 부정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테이크를 사형식으로 봐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요 이것도 가주어죠? 예 그리고 이제 투 스윔 인디스 리버인데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죠? 자 그런데 어 요 8번도 좀 별표 칠게요. 어 이 가주어 진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 진주어 뒤에 있는 요 목적어 있죠? 얘를요 이 가주어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볼게요. it is hard 라고 되어있고 투 다음에 리프트 더 박스 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원래는 무슨 문장이었어요? 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는 투 리프트 죠? 투 리프트 더 박스 그 다음에 이즈 하드 였단 말이에요. 원래 문장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가주어 처리해서 이즈이 가주어가 됐고 진주어가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어인 투부정사의 그 안에도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얘를 이세자리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박스가 주어의 자리에 오게 되고 이즈 하드 하고 그 다음에 투 리프트 까지만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이 박스는 어렵다 옮기기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투 리프터 박스 할 때는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죠.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쵸? 얘도 진주어니까 명사죠. 자 그런데 이 투 리프터 박스에서 박스가 주어로 나가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으로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하드라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뭐 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8번에서 이 Swim 인 다음에 있는 디스 리버가 이렇게 이세자리로 온 겁니다. 이 강은 위험하다. 수영하기에 안에서 수영하기에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자 9번에도요. 이번에 또 가 목적어죠. 가 목적어는 반드시 가 목적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이오 파운드죠. 오영식 그리고 감옥적어 뒤에 진목적어가 있겠죠. 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뭐가? 투 윈더 챔피언십이죠. 챔피언십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챔피언전을 말하겠죠. 챔피언전 그리고 챔피언의 지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전에서 승리하는 것 또는 챔피언의 지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0번도요. 이것도 가 목적어죠. 그렇죠? 이게 가 목적어고 진목적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이 규칙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make it a rule 투부정사는 이게 마치 수거처럼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 뭐뭐 하는 것을 늘 하다 에요. 뭐뭐 하는 것을 늘 하다. 그러니까 나는 뭘 늘 하는 거예요. 걷는 거를 늘 하는 거죠. 한 시간 동안 매일 아침에 그것을 규칙으로 삼다. 그렇죠? 늘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번도요. 이때 이 감옥적어입니다. 그리고 진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죠. 자 나는 이 투부정사 이 내용을 의무로 나의 의무로 느낀다 생각한다 가 되겠죠. 그에게 전체 진리를 그렇죠? 전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나의 의무로 느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이것도 가주어죠. 뒤에 이렇게 진주어가 있습니다. 그쵸?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쉽대요. 뭐 하는 게 쉽다는 겁니까? Live After죠. 무언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뭘 오피니언 견해들이죠.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대요. 자 그런데 또 가져옵니다. 또 쉽대요. 뭐가? 고독 속에서 쉽다는 거죠. 어떤 게? 진주어죠. Live After Our Own Our Own 오피니언 이겠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고독 속에서는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위대한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바로 그인데 어떤 그입니까? 후야가 꾸며주죠? In the Middest of the Crowd 바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군중 사이에서 또는 군중의 중심에서 완벽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뭐를요? 바로 독립성 어떤 독립성이에요? 고독의 독립성 또는 고독의 자주성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견해를 따라 사는 것이 쉬운 거고 그리고 혼자 고독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견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위대한 남자는 뭐예요? 군중 속에서 고독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고독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레이트 맨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내가 한 소녀였을 때 우리는 비교적 어땠어요? 가난했죠. 그러나 훨씬 더 부유했어요. 누구보다 Most of the world 세상의 대부분 보다는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정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부유합니다. 자 그리고 When I married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매우 부유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used to 뭐 뭐 하곤 했다죠. 나를 걱정시키기 걱정시키곤 했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부유해졌다는 이 현실이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 목적어죠. 진목적어는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요거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To have so many beautiful things.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갖지 못할 때 내가 아름다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그쵸? 가지고 있는 것이 wrong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정도 하시고 이제 3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3번도 감옥적어 보이시죠? 예 진목적어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뭐를 생각해요? To be alone 홀로 있는 것이 wholesome wholesome은 유익한 이란 뜻이 있어요. 유익한 홀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The greater part of the time이죠? 시간의 대부분이라고 그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대부분 홀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To be in company죠? 컴패니는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 심지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최고의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Soon wearisome 바로 지루하고 싫증난데요. 이때는 투부정사를 그냥 주의 자리에 그냥 뒀네요. 뒤로 안 옮기고 I love to be alone 나는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I never found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죠? 친구 컴패니어는 이때 친구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That was so compassionate 컴패셔너버 as solitude 이죠. 이때 이 so as 원급 비교죠. 고동만큼 다정한 그렇죠? 다정한이라는 뜻이죠. 고동만큼 다정한 그러한 친구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참 괜찮다. 함께 있는 것이 좀 지루하고 실증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상이 The world is in a sorry flight 플라이트 플라이트는 곤경이란 뜻입니다. 곤경이나 역경을 뜻해요. 세상이 아주 유감스러운 그러한 곤경 속에 있대요. 그리고 이 시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It is up to you 그죠? Be up to you 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죠. 너에게 달려있대요. 그쵸? 이 너는 누구예요? 너희들이네요. 그죠? 바로 내일의 시민들이여 시민들인 너희들이죠. 그쵸? 내일의 시민들인 너희들에게 달려있대요. 뭐하는 것이? 몰드 A 인투비 입니다. 몰드 A 인투비 에요. A를 B로 만들다 입니다. 세상을 A 글로브 글로브는 숲이죠. 그 글로브로 만드는 것이 내일의 시민들인 너희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숲은 어떤 숲입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인간의 거주를 위해서 적합한 숲이죠. 그쵸? 그래서 세상을 인간 거주에 적합한 그러한 숲으로 만드는 것이 내일의 시민들인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It is up to you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또 너에게 달려있대요. 뭐가? To abolish war 전쟁을 폐지하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C to it 뜻이죠. 여러분 C to it 뜻도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C to it 뜻이 무슨 뜻입니까? C to it 뜻 여기 대절이 되겠죠? 바로 꼭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대절하도록 하다에요. 꼭 뭐뭐 하도록 하다. 그리고 꼭 뭐뭐 하도록 하는 것도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더 necessities of life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용 가능하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삶의 필수품들 아주 삶의 꼭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꼭 하는 것 꼭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It i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폐지하고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It i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